아 수종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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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자연스럽게 지가 스스로 터지는 경우도 아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에 b 몸은 빈 공간을 남기지 않아서 계속 여기 뭘 채우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또다시 물이 차겠죠. 그래서 여기 이제 차지 않게 물이 차지 않게 여기 위에서 쭉쭉쭉 붙어 내려올게. 그러면 안 되겠네. 밑을 완전히.